자 오늘 불단고등학교 1학년 처음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는 또 처음이에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했던 거가 어떤 식으로 기말시험에 실제 나왔는지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잘 보도록 하자 얘들아 우선 선생님이 이런 접속사를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어요 맞죠 왜? 강약을 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이런 형용사 있잖아요 서치는 형용사잖아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표시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보세요 근데 우선 여기 뭐가 있어요 문제를 풀기 전에 아니 해석을 해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볼까?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에요 아 무슨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해석하지 않아요 우선 여기를 읽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요 뭐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합니다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잖아요 얘들아 뷰라는 건 뷰로 보다라는 타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얘는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돼 왜? 목적어라는 것은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온 게 수동태잖아 맞지? 근데 여기 뒤에 봤더니 바로 뒤에 명사인 명사나 대명사인 어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답이 돼? 얘가 돼야 돼 다시 한 번 무슨 말이니?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왔어? 여기로 왔더니 얘는 능동 얘는 수동이에요 근데 얘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 얘는 목적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있니 없니? 여기 뒤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읽고 풀었어? 아니요 아직 안 읽었어요 문제 안 읽고 풀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버 문제는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보세요 여기로 왔어요 딱 봤더니 이거는 refer to 잖아요 refer to 부르다 의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언급하다 뭐 이런 거 보니까 동사인데 S가 있고 어꼬야 그러면 주어가 얘가 다 주어가 되려면 복수가 돼야 되고 얘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찾으러 가야 돼? 주어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출제자가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갔어 왜? 갔더니 뭐가 있어요? 등위 접속이 있어요 등위 접속이 뭐야? 엔드나 버지나 올 등위라는 건 앞뒤가 문장의 형식이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면 명사 주어동사면 주어동사 이렇게 앞뒤가 같아야 되는 병렬구조를 띄어야 해요 병렬구조라는 건 앞뒤의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병렬구조를 묻고 있는 뭐를 봤어요? 여기 접속사를 봤어요 그럼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필요하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나가는데요 여기서 동사라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어가 보니 그러한 메커니즘은 어리라는 무슨 테로 갔어요? 수동태긴 하지만 뭐예요? 그치? 여기 여기 PP가 없으니까 여기 복수형이니까 얘가 답이구나 라고 해서 이미 뭐를 찾아놓고 답을 찾아놓고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는 뭐야? 앞에 엔드가 있으니까 뭐예요? 등이 접속이에요 얘가 동사잖니? 그러면 얘는 동사인데 S가 없고 얘는 있고 그럼 얘 주위는 삼진단수라는 거잖아 근데 앞에 봤더니 이거예요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돼야 되죠 맞아? 그래서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이제 해석을 해서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 이 글의 순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우선은 얘들아 이렇게 보세요 여기 표시 한번 해볼게 뭐예요? On the other hand 뜻이 뭐니? 반면에 이거예요 반면에 라는 거는 앞에 좋은 얘기가 나왔거나 나왔으면 뒤에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적인 얘기가 나오면 뒤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나와야 돼요 혹은 여기가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여기는 수처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석을 해보는데 반면에 living together in human society 인간의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뭐하는 것은? 사는 것은? 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S가 붙었어요 맞지? 종종 요구합니다 뭐를요? Restrain 하면 삼가하다 제약을 두다 제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친절하게 줬어요 1학년 거라서 역시 줬어요 음 자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얘들아 봐봐 인간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종종 요구합니다 뭐를요? 공격적인 행위를 aggressive가 뭐예요? 공격적인이잖아요 공격적인 행동을 마구 휘둘러야 돼? 아니요 restraining 뭐 해야 돼요?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제하다 제 하나다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대표적인 단어 curve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curve는 재가를 물리다 억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반면에 인간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네 그러면 얘들아 내 생각에 여기는 인간 사회야 그럼 이 앞에는 혹시 동물의 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뭐 이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가서 확인을 해보자 어디에서 봤더니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뭐죠?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공격성이라는 것은 맞니? 뭐예요? 어그레션 공격성이라는 것은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적응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 어댑티브 알지 얘들아? APT 동그라미 쳐볼까? 너희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면 그 아파트에 뭐 해야 돼요?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적응하는 행동이랍니다 적어도 in some situations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경우 상황에서는 그렇대요 다시 얘들아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공격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적응하기 위한 그런 꼭 필요한 그런 걸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간다 맞잖아 예를 들어줬어 근데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바람직한 짝을 자기가 원하는 짝을 찾기 위한 경쟁 그렇지 얘들아 동물의 세계에서는 뭐해? 짝을 찾으려고 뭐해요?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예를 들어서 경쟁은 경쟁인데 자기가 원하는 짝을 찾기 위한 경쟁에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굉장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렬하죠 그리고요 그렇게 한 가지 방법인데 뭐 할 수 있는? 서치 컨테스트죠 그러한 시합에서 그러한 대회에서 즉 짝짓기 하는 그 대회에서 내가 그 예쁜 짝을 내가 마음에 드는 짝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얘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어디예요? 이즈죠 뭘 통해서 해요? Through aggression 뭐예요? 공격성을 통해서입니다 누구에 맞선? Potential Rivals 잠재적 라이벌에 맞선 공격성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동물의 세계에서 내가 어떤 짝을 예쁜 짝을 얻고 싶어 그러면 싸우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말로 해 자 우리 단판을 지어보자 나는 쟤가 내 이상형인데 쟤 내가 내가 사귀면 안 될까? 이렇게 가능해? 동물의 세계에서 안 가능해 뭐 해야 돼? 뭘 통해서 가능해? 공격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니? 응 공격성을 통해서 가능해 그렇지 따라서 따라서 특히 수컷들한테는 그쵸 매일 쓰잖아요 특히 수컷들한테는 강한 경향이 있는데 뭐하는 경향?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강한 경향이 Can yield 일드라는 단어 별 표시합니다 뭐하죠?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 볼게요 1번 일드라는 것은 첫째 산출하다 산출하다 생산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명사로는 산출량 이라는 뜻이 있죠 산출량 둘째는 뭐가 있어요 굴복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셋째는 너희들이 잘 아는 교통 표지판에 양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다시 산출하다 생산하다 산출량 굴복하다 양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니? 다른 사람과 맞서 공격하려는 강한 경향은 나을 수 있어요 뭐예요? Beneficial outcomes 어떤 이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접속사 중요하네 왜 그런 이유더라 아니 내가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공격성을 띠는 게 내가 마음에 드는 짝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를 낳을 수 있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잖아요 맞니? 그래요 그런데 어? 뒤에 보자 Being aggressive 공격적인 것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에 반응해서? Every provocation Provocation 도발이래 모든 Every 단수칙이비를 해서 안 붙잖아요 모든 도발에 반응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것은 동명사가 뭐기 때문에 얘들아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definitely 뭐예요?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Not adaptive 이거는 적응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나게 이 단어도 중요하네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뭐를요? 너희들의 사회생활을 아 사회생활을? 어? 이건 언제 하는 건가? 이건 사람 아닌가? 그치? 응 그럼 여기서 뭐 반면에 이거는 공격성이라는 게 앞에서는 필요해 근데 여기서는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면에 라는 걸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니 얘들아? 앞에서는 공격성이 beneficial이야 플러스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필요한 거야 어떤 경우에 모든 경우에는 아니지만 짝짓기를 한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응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디스털브 한대 뭔지도 모르지만 디스털브고 어댑티브한 일이 아니래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집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연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온 디 아들 핸드가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뭔데? 그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 모든 누가 도발을 한다고 해서 모든 도발에 반응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띈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응하려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생활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식하주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이겁니다 진주어입니다 우리는요 포제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효과적인 인터널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내적인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성질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매개체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봐봐 얘들아 막 촉진하는 이니 억제하는 이니 억제하는 거예요 뭐를요? 분노를 억제하고 뚜렷한 아비우스한 공격성을 뭐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답니다 맞아 우리 마음속에는 도덕성이 됐든 어떤 다스림이 됐든 뭐예요 어떤 모든 도발에 뭐 하지 않으려고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그걸 다스리는 어떤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맞니? 그러한 기제는 묘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용어 term이 뭐야 여기서는 기간 용어 학기 계약 조건인데 여기서는 용어겠죠 어떤 용어요? self-regulation or self-control 당연하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 기제가 뭐야 self-control이라든지 self-regulation 이라는 거죠 자기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뜻합니다 뜻합니다 어떤 걸 뜻해요 자기 자기 억제라는 것은 자기 컨트롤이라는 것은 능력을 뜻하는데요 뭐 할 수 있는 많은 여러가지 측면을 억제할 수 있는 이거는 컨트롤 이렇게 할 수 있죠 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쵸? 어떤 행동인데 예를 들어서 뭐까지 포함해 공격성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많은 측면을 규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뜻하는 self-control and self-regulation 용어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어떤 기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 한다 self-regulation self-control 이라고 한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플러스적인 공격성이 때로는 뭐 할 때가 있대 뭐 하대 때로는 적어도 몇몇 때에는 적응하는 적응하려는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예요 이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뭐 한대요 방해한대요 그리고 적응하려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공격성이 좋대 나쁘대 나쁘대 그럼 여기에 반대가 되는 이런 접속사가 들어와서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이유가 뭐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뭐야 이렇게 모든 걸 다 도발하는 것은 적응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뭐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 이유를 갖다 쓰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봐봐 이걸 가지고 불단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에 나왔던 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쵸? 따끈따끈한 오늘이에요 오늘 시험 본 걸 선생님이 여기다 옮겨봤어요 그쵸? 자 보세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들어가요 알맞은 문장을 다음 보기에 단어들 여기 단어를 이렇게 줬어 그치? 단어를 주고 나서 여기 일부분은 줬어요 그럼 뭐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즈가 있으니까 뭐를 찾아야 돼?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될 만한 건 얘예요 그치? 근데 얘가 주어자리에 올려면 투 비 라든지 뭐가 돼야 돼요? 빙이 돼야 돼요 선생님 그럼 투 비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근데 교과서에는 빙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투 비 해도 상관이 없죠 그쵸? 빙 어그레시브 투 아델스 인 리스펀스 투 에리 프로버케이션 여기까지 쓰시면 5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쵸? It's definitely not adaptive 음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앤드가 빠졌네요 이게 앤드 Can greatly disturb 소셜라이프 우리의 사회적 삶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빙 어그레시브 투 아델스 인 리스펀스 투 에리 프로버케이션 이 여기 뒤에 이렇게 나오는 서수령 문제로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이렇게 중학교랑 좀 다릅니다 그치? 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고등학교 내신이 나온다라는 걸 알면 서수령 대비하는 것도 좋고요 그쵸? 여기는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여기는 단어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뭐를 하게 해서 변형을 했어요 변형 변형을 해야만 하지 이렇게 요런 게 가장 좀 난이도가 있어서 점수 배점이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기다 단어를 쭉 다 써주는 거예요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를 그리고 변형하지 않고 바로 갔다 배열만 할 수 있는 즉 언스크램벌드 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요게 조금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어휘는 필수예요 어휘는 필수 아무리 어휘를 많이 알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알겠니?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첫 기말고사라는 걸 봤어요 물론 중간고사 때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중학교하고는 100%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두 달라 어떤 범위라든지 시험 범위라든지 어떤 문제 출제 경향은 다 모의고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쵸 모의고사 형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서술형이 있다라는 게 또 큰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학교 때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런 면에서 아이비 학원이 정말 서술형 언스크램벌드 하는 그런 특별한 코너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비 화이팅 리드앤톡 화이팅입니다 아하 아하